안녕하세요. 우승은 아시아프입니다. 제품 아웃케이스트구요.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해놨습니다. 아웃케이스트 어우, 뒤도 굉장히 밝은데요? 좀 어두운 상태에서 볼까요? 아웃케이스트 안쪽까지 환하게 나오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볼게요. 잠시만요. 자, 오케이. 아웃케이스트 아웃케이스트 여러분들 굉장히 멋진 차죠? 아웃케이스트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오지 말고 이렇게 항상 LED까지 해서 나오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렇지만 가격이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자, 아웃케이스트 일대 9라고 할 수 있어요. 일대 8이 아니에요. 거의 일대 9에요. 일대 8보다는 좀 작지만 일대 10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자, 바디만 해도 아주 예술이네요. 여기 서비스로 알아드릴게요. S40 자, 8,000mm 배터리 두 개 하기로 하셨고요. 잭은 딘스잭으로 트리스잭으로 구입하셨습니다. 자, 출고가 되었습니다. 멋진 차량! 멋진 차량 아웃케이스트가 됐습니다. 오케이! 따단! 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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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